가자!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오늘 찍은 영상은 너무 어플 심하게 안 나왔잖아, 그치? 없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 아들한테도 한번 보내줘야지. 몇 살인데, 애기가? 지금 9살이요. 우리 아들! 오늘 공부 잘하고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잉크!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가 잉크? 영상 보내는 거야, 지금?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들, 맨날 내가 얘기하면 엄마 뭐해? 눈길이제? 저렇게 보내면 답장이 이렇게 와요? 영상 답장은 안 보냈고요, 보이스 답장은 안 보내. 엄마,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 사랑해. 좀 이따가 만나자. 아이 귀여워, 귀여워. 아들이 표현을 잘한다. 나는 내가 남자애니까 사랑해를 언제까지 해줄지 참 걱정이야. 아니 근데 한채용 씨 아들이 지금 9살, 아까도 살짝 목소리 들었는데, 아니지만 굉장히 스윗함이 느껴져요. 되게 자상하다는 게 어제 마당에서 아들이랑 둘이 킥보드 타다가 여기까지 누가 언제 하나 내기해? 먼저 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저는 진짜 9살짜리 아들을 이기겠다고 제가 너무 심심히 달린 거예요. 뭔가 꽂히면 끝까지 가는 거야. 너무 열심히 가다 보니까 이게 킥보드는 날아가고 저는 이쪽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아, 너무 아프잖아. 제가 그랬어. 엄마, 엄마, 얼굴에서는 피 안 나. 얼굴은 괜찮아. 딴 데서 났나 보다, 딴 데서. 근데 여기 어깨 다 까졌어요. 진짜? 너무 웃기다. 뭐하지?